어디로 가야되냐 이건 내려가면 돼? 2층 어떻게 올라가노? 여기 있네 EVOSHIELD HERE, LEVEL 2 LEM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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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 EVOSHIELD HERE, LEVEL 3 TARGET STARTED RECHARGING SHIELD cuc EF LEM 6 LEM 2 LEM 1 내가? 뭐라고 해야되지 1층 건물 입구로 문으로 한 놈 들어오더라 방금 1층 건물은 매니저имся 1층achi 1층에 공격하는 중 1층에 공격하는 중 2층에 공격하는 거 응. 잠깐만. 일단 좀 챙기고. 뭐야. 건물 아니야? 밖이야. 차 타고 가자 아 지하로 이렇게 다 보이는구나 여기 아 아 그거는 아 아 아 죽는다 내 눈에 띄는 그 Vector 지금 바로 뒤쪽으로 핸드폰에 띄는다 여기 여기 저 끝에 있어 나도 안업컷 음 상탄 좀 주실 분 자 내가 그거한게 아니라 야 근데 1배율 엄청 희개진 것 같다 클래식 나 지금까지 게임하면서 아직 하나도 못 먹었어 쩝쩝 청장 쩝쩝 블러디 마우스 버려야겠다 이제 마우스가 지어라서 내려가면은 마탱이 간거지 이면은 뭐가 문제지 너무 마찰력이 없는데 어 싸우는 소리가 나긴 나는데 고지대에서 받아치는게 나을 것 같은데 고지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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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총을 좀 쏴서 어글로 끌어보는건 어떨 고지대 기둥 안보여 없잖아 지금 보여 기둥 없는데 아 저거 끝이네 고지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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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부담 유닛 땅먹고 와라 뭐 있냐 새끼 혼자 한거 같은데 지금? 삐리? 혼자 나 둘이라서 지금 그거 하는거 같은데 맞네 하나 있다 하나 있다 뭐 들어갔지? 어디야 그거 밑으로 어떻게 내려가는데 지붕이 개피다 지붕이 눕혔어 지붕이 컷 천천히 하자 이거 치우면서 밑에 잠만 으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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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cㅅㅅ 나 개피거든? 나한테 달려붙지 않게 좀 달려 잡았어 너의 에이펙스 챔피언이예요